오늘은 비만과 항암치료에 쓰이는 장미과 국수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수나무는 수국이라고 부르고 전국산에서 흔히 자라는 낙엽관목으로 야산경사가 있거나 계곡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종으로는 나도 국수나무와 나비국수나무, 선국수나무 등이 자생해 있습니다. 특히 산행을 하다보면 초입부터 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국수나무가 우거진 곳은 숲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 숲의 보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가지를 잘라서 그 속을 보면 하얀 속살이 국수가 닭처럼 빠져나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다산의 목민심서에는 손님이 오면 거하게 대접을 하거나 잔치가 있을 경우에 음식으로 식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한테 결혼을 의미하는 데서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수 먹여줄래라는 말을 하겠는데 지금도 결혼 안 한 남녀에게 많이 쓰이는 중입니다. 시골에서는 어린순을 채취해서 나물이나 국거리용으로 쓰기도 하고 어린가지와 뿌리는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으로 씁니다. 국수나무에는 우르솔상과 리파아제 카테킨 등이 함유되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기침과 감기로 인한 열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 발생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동맥경화 뇌출혈 등의 뿌리를 처방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국수나무 뿌리에서 천연인슐린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치료제로 쓰이고 민간에서는 전초를 이용해 비만치료제의 효험을 받다는 치료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수나무 추출물은 지방분해와 내장지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작용하여 살을 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비만을 저해하는 성분은 리파아제와 카테킨이라는 물질이고 이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였습니다. 비만은 소화유소가 몸속에 많이 부족하게 되면 대장 속의 유해색인이 득실거려 살이 계속해서 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수나무 추출물을 이용해서 제약회사에서는 비만과 당뇨치료제를 만들어 특허가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비만치료에는 국수나무 잎을 건조시킨 후 짧게 가루내어 공복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 대웅제약에서 국수나무에서 얻은 추출물에서 종양괴사인자 생성에 대해 50% 이상의 억제성을 보여 암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줍니다. 특히 국수나무 줄기껍질에서 얻은 추출물로 항암저해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국수나무는 줄기와 뿌리를 캐내어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짧게 썰어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꽃과 잎을 채취해서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꽃과 잎은 신선한 그늘에서 말린 후차로 우려 마시면 되고 가루약으로 만들어 하루 2스푼씩 식전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실금과 신장염 방광염 요로감염 결석에는 국수나무와 으름덩굴 잎을 6대4로 배합하여 산재로 먹으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습진과 아토피 화농성 피부염에는 국수나무 잎이나 가지 달인물로 씻어주면 피부염증이 급감하게 됩니다. 국수나무는 그동안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성질이 차고 맛이 쓰고 시기 때문에 몸이 차면서 맥이 약한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